김수미 선생님 레시피는 없었는데 고추장을 넣으면 조금 더 옷이 있으니까 고추장에 들어갔는데 간다연씨는 표정이 밝아지지 않거든요 못 금릴까 봐 우리صل 우리 기자가 따자다자금따자라고 했는데 랍 랍 랍 따자 따자금따자 랍 랍 랍 바람 freak 무지하게 귀여워. 지금 5분 남았습니다. 전분 투하인가요? 걸쭉함을 내기 위해서. 전분 넣는 다음에 안 저으면 더. 네, 네, 네. 아니, 숟가락이 없어. 일단 저어봐요. 왜냐하면 이거 먹는 건 저희이기 때문에. 둘 중에 하나를 익혀주세요, 제발. 네, 어떻게든 맛있게. 둘 중에 하나는 익은 거 먹읍시다, 진짜. 50대 50입니다. 50대 50. 50대 50. 50대 50이다. 아니야, 다 될 거예요. 될 거예요, 걱정하지 마세요. 파이팅! 됩니다. 미스트라 씨 콩나무가 어떻게 잘 됐나요? 한 번 봐주실래요? 2분 정도 남을 거예요, 아마. 2분 정도. 향으로. 향으로. 아직 덜 익은 것 같아요. 이게 뭔가 되면 냄새가 이렇게 올라오는데. 한 냄새가 올라오는데. 물 좀 세게 해야 되지 않아요? 그냥 아래에 태우시더라도. 우리 냄비 아니잖아요. 한 2, 3분 남겨놓고 담아야 되지 않을까요? 네, 지금. 3분 남았거든요, 3분. 우리 김조 확실히 지금 비로소 여유가 지금 다 필요하고 있어요. 초반에 굉장히 긴장하시더니. 이야, 비주얼! 마지막 찬 기름을 그냥. 찬 기름? 찬 기름? 아, 찬 기름? 지금 이제 간장으로 하시면서. 이제 좀 뭐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. 미스트라 씨, 고기 하나만 드셔봐 주시겠어요, 이거나? 제가요? 왜 그러세요? 제가 왜 그런 걸 먹어야 하죠? 손님 상해 나가는 음식을 제가. 아, 훈련하는데요. 손님 상해 나가는 음식을 제가. 손님 상해 나가는 음식을 내가 못 이끌 수 없다. 맨슨 너무 잘하셔. 맛이면서 봐요. 고맙습니다.